신중하게 치지 않으면 의외로 연속 득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속 득점을 위해서는 어떻게 쳐야 할까요? 우선 두꺼운 두께로 쳐야 다음 배치가 좋아집니다. 얇은 두께로 치면 지금 당장 득점하기는 쉽지만 다음 배치에서 공이 벌어지고 맙니다. 두꺼운 두께로 쳐서 1적구와 내공이 키스가 나면서 2적구를 맞춰야 후구가 좋아집니다. 시범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가까이 몰려있는 1,2적구를 칠 때는 그에 맞는 요령으로 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리가 가까움으로 힘 조절에 유리하도록 그립을 짧게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게 쳐지지 않도록 큐거리의 길이도 5cm 정도로 짧게 잡습니다. 세 번째는 팔뚝을 이용하지 않고 손목과 손가락으로만 치는 스트로크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예비 스트로크도 진폭이 1cm 정도 왕복하는 작은 움직임이어야 약한 힘으로 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연속 득점을 하는 동안 스트로크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 방식을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짧은 그립, 짧은 큐거리, 1cm만 왕복하는 스트로크, 간결함과 일관성 그리고 손목과 손가락만 사용하는 스트로크 이런 식으로 쳐야 가까이 있는 공을 좀 더 오랫동안 연속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처럼 흰 공을 쿠션에서 공 하나만큼 띄워 놓고요. 빈 쿠션 치기를 힘 조절해서 치는 연습을 하면 가까운 공을 칠 때 좀 더 많이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빈 쿠션 치기 빈 쿠션 치기